미국의 무역적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.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8월 무역수지 적자는 583억 달러로 전달보다 9.9%, 64억 달러 감소해 2020년 9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수출이 전달보다 41억 달러, 1.6% 증가했고, 특히 상품 수출과 원유 수출 증가가 적자폭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미국 무역적자는 지난해 3월 1,025억 달러 적자를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